1. 벽 벽 돌아가는데 이쪽에 쓰시면 돼요. 수비하실 때는 어이 개돌렸네? 어이 겐지 힐조 우리 설마 힐러 없냐? 있네 멈추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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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스미트랩 호탑 있어 라인하르트 뛰어본다 오 뭐야 라인하르트 못 뛰었어 더 걸리겠지? 그래 이렇게 던지면 걸려 무조건 어 잘해 잘해 겐지가 잘해 에이 안나온다 몇 시간째 세용? 5시간 밥 먹고 나서 5시간째 밥 먹기 전까지 계산하면 8시간 9시간 한거 같은데 오늘 방송 솔직히 경쟁전 별거 없어가지고 솔직히 일반보다 경쟁전이 더 쉬운거같은 어이 목표 포착하셨네 우리 아 2위 올라갈라고 했었는데 못 올라갔어 아 2위 올라갈라고 했었는데 못 올라갔어 도시나 밟아라 도시나 밟아라 죽어 그냥 살려드렴 흠 적.. 적궁이야? 아 적궁이면 겐지 살아났잖아 이씨 호호 아 겐지 DS 짜증나게 겐지 반피 앞으로 가네 도시나 아니 딜량은 별로 중요한게 아니야 항상 느끼는거지만 딜량은 별로 중요한게 아니야 아하 좋아 화물 밀어 화물 화물 아하 anybody 어떻게 파티가 아니니까 다들 뛰쳐나가는 것 같아 컷 아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그니까 뭐 차이 안나요 공수 따라서 뭐야? 왜 겐지가 다 쏠고 다니냐? 숨고 있어 우와! 내 평타 반사하는 거예요. 죽였다. 파라. 10 하드 카운트 아 10부터 반사시킨 거 딜 맞고 죽었구나 죽어 와 왜 안 뒤지냐 아무도 하하! 메르시 궁 쓰는 거 못 썼다. 이겼네 일단. 일단 일란은? 일란은 타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니 뭐했지? 아무것도 안 했어. 뒤에서 딜만 넣었어. 얘 덧 막는 거 터뜨리는 아 그 쉬프트. 겐지가 반사하는데 쉬프트를 던지잖아요. 그러면 그 쉬프트가 다시 되돌아와요. 근데 그 터뜨리는 거는 정크랫이 터뜨릴 수 있어. 그러니까 반응 못하고 터뜨리면 정크랫이 맞아 뒤지는 거고 정크랫 자살로 죽는 거고요. 만일에 그걸 반응해가지고 우측 마우스 안 눌러서 안 터트리면 안 터져.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. 실험을 안 해봤거든. 근데 반사고 바로 안 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욱. 정크랫이 눌리면 터지는 걸로 알고 있어. 반사하는 것도. 그래서 정크랫이 자살하는 판정 나오는 거고. 겐지가 죽인 판정이 아니고. 아이고. 아이고. 이 위씨. 스파시이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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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고기의 춘천 중이다. 흐흐흐흐흨. 센털 안... 저 뭐야. 옆으로 안 나오겠지? 30초. 세상 천재의 사고 목질 미츠화이가 다 뭐야. 겉점을 놓아야죠. 저거 대놓고 보이는 거긴 한데. 콩고기의 충전 중이다. 이게 막판이지? 어 난 막판이야. 나도 그럼 막판이야. 난 상편 좀... 편집해야되나? 어제 찍어놓은거 편집하고 오늘 풀영상한거 편집해야돼 편집이라기보단 그냥 대충 인트로 아우트로 꼬부여놓고 인코딩 돌리는거긴 하지만 와우 뭐야 개놀랬잖아 뭐야 얘 팔아있네 괜히 두렵게 안됐네 일단 아이 왜이리 평타 못날리냐나 어이구 아파라 150 죽어요 살렸다 컷 자살까지 돼버렸네 라인하르트 두번 죽였어 아 조금만 라인하르트 뒤에 있었으면 자살 안하고 그냥 잡을 수 있었는데 뭐야 우리팀 위도 있었어? 그래 확실히 정클이라니까 뭔가 안정적이다 자리야보다 얼씨 네 나네 풀키플 챔피언 자체 영웅 자체는 뭐야 겐지 겐지 이게 겐지 겐지 들어와있어요 죽어 그냥 겐지가 한번이라도 내 10번 반사하면은 힘드네 어허 원래 한번 반사하고 못하고 싸움 갈리잖아 리퍼하고 겐지 싸움을 깎으면 안해 근데 그 반사한게 니가 안맞으면 이길 수 있지 아 불타는거 부셔 오케이 힐러는 짤랐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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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모든 그 점프할 수 있는 스킬들 사용하기 전에 스페이스바 먼저 누르고 점프하면 높이 뜁니다 정클렛은 엄청 높이뛰고 파라도 높이뛰죠 아아 진짜 자리야 아우 아아 파라 여기 보네 총 5킬 4기였는데 라인아우스가 나 미지만 안하고 겐지 왜 저리 공중에있는걸 따로다니냐 메르시타쿠연 아 정크림 내본다 야 정크랩 들어왔다 정크랩 컷 아 진짜 자리야 아 와 먹혔네 나한테 오겠다 겐치 이거 라인 컷 라인 컷 이거 내려갈 때 한번 해볼까 이걸 POTG 중에 한번 오 정크랩 쏜다 일로 내가 오그로 끌어놨음 와 정크랩 오 잡았다 아씨 아몬 아 아 아 이런 뭐야 우리 겐지는 왜 늦었어 아 나 날 위해 출리했어 날 위해 출리했어 아 2분 2분 밖에 안 돼 어 이거 못 올라가는데 와이씨 이거 문이 있어가지고 스페이스 점프하면 올라가기 힘들어 습관이 돼서 그냥 점프로 안쓰고 그냥 점프로 안쓰고 계속 아 이거 그냥 점프로 안올라가지구나 그냥 점프로 안올라가지구나 7 6 5 오케이 힐하고 힐러하고 겐지컷했다 힐러컷이야 아 이거 8억 궁각이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17,000 33킬 니 몇 넣었냐 딜 아 딜 아니지 너 힐러지 아 딜러구나 힐러요 몇 넣었어 나 만 흐흐흫 나 만 7,000 근데 솔직히 방병만 때려도 딜은 올라가지구 응 굉장히 못하고 있어 자꾸 겐지한테 짤리고 짜증나 파라가 아 파라 나본다 파라 나본다 흐흐흐흐흑 아 국룩 SEX 올라가야겠다 겐지에 궁 썼다 Shake 양 이렇게 잠이 어 어 아 안돼 안돼 파라 개냐 와 이 파라 이 개자식 아 파라 저게 왜 있냐 아 뭐야 다 썼네 이렇게 아 저요? 85레벨 이제 뭐야 정글에 궁에 다 지졌네 다른 애 때리고 있으면 견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앞에서 반사 쓰고 있어 이거 메르시 살아있는데? 메르시가 계속 힐각 재고 있어 어 메르시 땄다 아 손이 좀 빠졌어요 파라 남았다 밑으로 빠짐 1분 남았다 아 1분 이미 힘든데 이거 1분 이미 힘든데 이거 419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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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9레벨 419레벨 519레벨 어이구 궁...왜 안올라가지냐? 어이씨 궁이 왜 안올라가지냐? 아이구 파라 아 파라 뒤에 이씨 파라 디디디 어이구 맞아 죽어 그냥 캬하 이겼다 여기 정글에서 해야돼 내가 말했잖아 정글에서 해야된다고 아무것도 안했어 나 리프 아무것도 못본거 같애 궁...궁 뭐 있었어? 리퍼 궁으로 뭐 최고의 플레이 딸만한거 한번도 못봤던거 같은데 자살이다 이거 빵 잘쓰.. 아니? 나뉘는데.. 올을 안오른거 어우 딜금 처치금 처치 40에 딜이 21,000 나 임무기어 시간이 매달 그래? 치유메달 어 진짜 조금밖에 안 오른다 떨어진 건 드럽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이고야 오늘 여기까지